얘가 아마추어라고 얘기했잖아. 수영을 하고 싶다고. 아니, 뭐라고요? 비기너. 비기너. 야, 라이머 형님. 탈탈 털리고 하는구나. 그냥 탈탈 털려 담요 털듯이. 완전 보내는구나. 군인들 담요 털듯이 하고. 아, 이제 무제보 디스곡 만들 거야, 내가. 여기서 디스는 자신이 있어요. 디스 우리 잘하지. 5년 동안 디스만 팀이라서. 타이라바 합시다 이거 오케이 하고 이제 막 하는데 한 40분 뒤에 접읍시다 이러니까. 구구절절. 라임으로 왔으면 한 라이언 정도 그리고 가야지 근데 뭐. 라임으로 가니까. 무조건 참동 타이라바 때 더 한 번만 불러주세요. 우명으로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차분하게 했으면 그걸 잡았을 텐데. 그거 차분하게 했으면 그걸 잡았을 텐데. 그걸 차분하게 하신 자리야. 에이.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이거 가뭄는 거 같아. 이게 일을 준 거야. 그래도 형은 달걀은 되게 차분하게 깨시네요. 달걀은 참 차분하게 깨시네요. 달걀은 참 차분하게 깨시네요. 아 그냥 와이프랑 있을 걸 나 진짜. 아 나 여기 왜 왔어. 어우 내가 비기너한테 왜 쫄았었지. 어우 이게 준현이의 존재의 이유지. 자 광어를 캐시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니까 무슨 과속 방지턱 같다. 와 저렇게 두꺼워. 광어 이만한 거는 보기도 힘들어. 살이 진짜 좋네. 탱글탱글해. 살이 진짜 좋아. 양쪽에다 다 이거 하고. 방어를 저기다 쓸자고. 깔끔하게. 자 마무리는 항상 깔끔하게. 깔끔하게. 야 무슨 참돔 같아 진짜 이거. 참돔보다 훨씬 좋지 이게. 자 제철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광어로 한 점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제광입니다 제광. 이거 멋진 선물이에요 지금. 나 입을 줘. 자고 싶어. 식사 맛있겠죠? 네 맛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깔끔하거든. 네. 이렇게 그냥 먹으면 돼요? 어때? 어때? 진짜. 맛있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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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